네 안녕하세요 지지털 싱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로 오랜만에 돌아온 배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거의 2년만에 여러분 앞에 모습을 보인 만큼 머리 스타일도 많이 많이 하고 제가 평소에 오는 스타일과 다르게 색다른 비밀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진도 예쁘게 찍고 또 볼렛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저와 팬분들이 조금 더 바깥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배가혜 팬츠가 오픈되었습니다. 팬츠는 제 다양한 소식을 접하시고 저와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팬츠가 새로 생긴 만큼 저도 자주자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방문하셔서 저희 소식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디지털 싱글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때부터 새롭게 오픈에 맞춘 여러분들 많은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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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